오늘은 싱글벙글 우리 한국 여자들에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거울 치료라는 사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성시대에 한 한국 여자가 생태계적으로 길냥이 밥주기 안하는 게 맞는 것 같지 않아 라는 정상적인 글을 작성했습니다. 나도 길냥이 키우고 있어서 길냥이 미워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우선 말하고 시작할게. 솔직히 길냥이들 지나다니면서 보면 아파 보이고 상태 안 좋은 애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만 좀 번식했으면 좋겠어. 길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데 당장 애들 배 골는 거 불쌍하다고 먹이 챙겨주면 계속된 번식으로 점점 악순환 되는 것 같음. 나라에서 중성화 수술 시킨다고는 하는데 점점 개체수는 늘어가서 그게 의미 있는지 모르겠어. 캔밤이 주는 먹이 없이 자연의 섬리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라는 식으로 올바른 소리를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글은 여성시대에서 난리가 났고 글쓴이를 향해 온갖 욕이 쏟아지게 되죠. 우리 한국 여자들은 진짜 개문홀리를 보여주면서 그럼 여시도 자연의 섬리대로 채집하고 사냥해서 생존해라. 인간이 자연의 섬리 웅행하는 게 웃기다 태초부터 따지면 애초에 동물들의 땅에 인간이 터잡은 거다. 여시는 자연의 섬리대로 사는 중 누구보다 문명화되어 있는데 왜 동물한테만 자연 그대로 살라 그러냐. 라는 진짜 문홀리적 댓글만 200개가 넘게 쏟아집니다. 하나같이 글 쓴 여시를 향해 욕을 날리는 댓글밖에 없는데 제가 동일한 사이트에 쓰여진 아예 정반대의 글을 하나 보여드리죠. 캔밤 때문에 미치겠는데 어떡하지 라는 글을 보겠습니다. 이 글 쓴 한국 여자는 어느 캔밤과 주고받은 문자내역을 첨부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여 1층 딸 맞죠? 맞으면 대답. 길천사 밥그릇 왜 치웁니까? 함께 사는 세상 배려 존중. 이라는 기괴한 문자를 보낸 우리 캔밤의 문자와 함께 사연을 말합니다. 오늘 점심에 온 문자 이제 봤다 문자 보고 깜짝 놀랐다 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 소름이 쫙 돋는다. 우리 집 구축 단독주택인데 어느 날 집에 고양이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더라 잠도 못 자게 소리 들리는 게 이상해서. 마당 살펴보니까 현관 대분 앞 마당 구석 쪽에 고양이 밥그릇이 애매하게 놓여져 있었음. 그리고 옥상에서도 고양이 소리 나서 이상해서 올라가 보니 옥상에 비닐봉지에 고양이 밥 넣고 집어던진 흔적 있더라고. 난 당연히 우리 집 사유지니까 치웠어. 길냥이 진짜 좋아하고 길가에 보이는 길냥이들 맘 아파서 추루도 사주고 캔밤분들 하는 일 잘못된 일 아니라 생각하고 응원한단 말이야. 근데 남의 사유지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 생각된단 말이지. 고양이 밥 주시는 심성은 착한 분들이실 건데 생각 들면서 내가 너무하는 건가 싶고 캔밤분들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데 동시에 밉고 증오스럽다는 감정 생기는 내가 이상한 걸까? 라는 글을 작성하는 한국 여자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까 글과 달리 댓글의 반응이 아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느그 집 앞에 고양이 밥 주라고 사료랑 습식 때문에 바퀴벌레 쥐가 더 들끓는다. 느그 집 구석에 데려다 키우라고 해라 미쳤다. 캔밤을 떠나서 말투 제정신 아닌 것 같아서 무섭다 정신병 있는 캔밤일 확률 95%니까 대꾸 말고 밥그릇 치워버려. 댓글 소름끼치네 고양이보다 사람이 먼저야 그렇게 불쌍하면 자기 집 데리고 가서 키우든가. 같은 꽤나 상식적인 댓글들이 달리는 게 보이시나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글과 방금 글은 동일한 사이트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인간들이 작성한 댓글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분명 길고양이 캔밤에 대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댓글의 반응은 180도 다른 걸까요? 그 이유는 알아차리신 분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 첫 번째 보여드린 글은 글쓴이인 한국 여자가 피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여자들은 특유의 족같은 공감 능력을 10분 발휘해 고양이에게 이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 수준의 두뇌의 댓글만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에서는 글쓴이 한국 여자가 직접 캔밤과 고양이에게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본 한국 여자들은 마치 자신이 피해본 것 마냥 감정을 글쓴이에게 이입하여서 인간다운 지능의 댓글을 쓰는 거죠. 결론적으로 한국 여자들은 자신에게 피해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면 족같은 감성파리를 벗어던지고 이성적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두 번째 글에서 길냥이 사랑하고 사료 들고 다니면서 길냥이 밥주는데 우리 집 근처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나도 동물 좋아하고 길냥이 챙겨주는 사람들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선 넘었다. 라면서 현직 캔맘들은 자신이 저지르는 행동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집 앞에 저런 짓을 하면 화가 난다고 말하는 중입니다. 본인도 캔맘인데 하도 욕먹어서 아파트에서 시도도 못한다. 라면서 현직 캔맘들은 아직도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서 동시에 자기 집 앞 캔맘 때문에 미치겠다는 여자에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성들에게 교훈을 주는 방법인 거죠. 우리 여성들은 본인들이 옹호하는 그 일로 스스로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실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본인이 거울치료 당하게 되면 캔맘을 응원하면서 미워진다는 모순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싱글벙글 캔맘을 응원하다 캔맘이 본인 집에 테러하니까 미치겠는 여성들을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이본과 고양이 추루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본인이 당하기 시작하면 무지성 응원 못하고 이성 바로 되찾는 우리 한국여자들.